아 형님 좀 미리 집 전화 주셔 아 안 될 거라고 했잖아 될 때 가야 돼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.. 안 먹어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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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엄지님 어서 오세요 페이페이 부릴게요 어디서 오세요? 점심 먹을 거야? 어 점심 든든한 거 먹어야 돼 든든한 거? 좋은데 못 먹으면 될 거야 못 먹으면 좋잖아 그래 전혀 안 들었어 우리 사장님이 선상할 수 있으면 선상하다고 해서 이전에 일 끝나고 할 수 있으면 같이 나가다고 해서 미리 10시까지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아 오늘 소모가 또 껴있어가지고 위험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취소가 됐어요 네 바로 소송 빨리 된다고? 왜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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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? 어 형님 빨리 빨리 형님 좀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바로 가야 된다고 지금 지금 빨리 선상 가야 돼서 선상 가야 돼서 선상 가야 돼서 아 형님 좀 미리 전화도 이제 어디냐 그러고 있어 안 될 거라 했잖아 갈 때 가야 돼 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빠들인데 미션은 상관없는 거죠? 미션은 상관없죠 어떻게 전화? 스파어 맞아? 고객님 맞아? 맞아 이거 맞아 음 다시 붙기 다시 붙기 왜 이렇게 비싸게 새빙을 잘 못 하 strict 못 붙였어요 붙일 시간도 없어요 갑자기 잡혀서 나온 거라 잡도 못 먹고 나왔는데 멀미 멀미 그냥 바로 해야지 바로 밑밥으로 멀리 붙여야죠. 엘리님 어서와요. 안녕하십니까. 나 모자 있어 혹시? 어 갖고 왔어. 빨리 바꿔 써라. 오늘 날씨 되게 더운데? 네. 우리 귀에다가 가라. 가라잉? 어. 그래. 나 지금 멀미할 것 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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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을 15월 써요? 뭐 초코파이 이런 거라도 먹어. 밥도 안 보고 그냥 다시 왔냐? 오빠 전화 받고 바로 달려왔어요. 취소하고. 빈속이라 그래요. 빈속이라 그래요. 저 좀. 고소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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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. 고소하고. 이 물을 받아서 전화 받아서 집어넣어야 되는데. 고소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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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너무 맛이 갔어요. 지금 배물리 심해가지고 호떡이 밥 먹게 해주려고 봉이 오빠가 큰 맘먹고 지금 손상 왔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빠 차리고 해서 먼지 던지지 마 이쪽으로는 먼지 던져 그 예등으로 가봐 불러주지 마 고기요 낮은 물이 좀 죽어야 된대요 다음에는 무조건 상승할 때만 음양먹기 밑에 붙여야 되겠네 따봉 제대로 안 걸쳐놨군요 낚싯대 수전할 뻔했네 몇 시까지 할 수 있어요? 몇 시? 3시 방금 받아줄게요 응 일부 잡기 전에 핫도그 먼저 잡은 겁니다 하하하하 alarid 멀미 할것 같들 멀미ㅣ 그거로 새우 미딴 еще? 씨 이어가 으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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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폼아 빨리 와라! 꽂아버려라! 진덩이 해보죠. 비춰드릴까요? 2번째? 수고하실 거 같아. 일정하고 나 일정하고 이동하실 거 같아. 여기 아까 여기 무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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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무기! 무기! 뭔데? 들어봐? 전화해서 귀에 입 문을 닫고 오야! 뭐해!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이거 뭐해? 와 입질이였어요 오빠들 주차 한번 채웁시다 짝피고 38 38? 38 아 38 통기 38 다시 사봐야지 800개 미션 3장 어 아 아 아 네 둘 다 멀미에요 오늘 또 갑자기 정해진거죠 멀미야 또 못먹고 나와서 빈속이라 더 그런거 같아요 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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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돼 사이즈 돼 제발 금지해서 면하자 어 면 면 뭔데 참더미에요? 헐 또 돌돈인 줄 알았는데 참더미야 헐 헐 헐 헐 헐 헐 앞에 통에다 넣어주면 되니? 넣어놓고 올게요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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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마지막 길 와라.. 제발.. 왔어? 뭐야? 뽈락이야? 짜잔 도루럭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어? 저게 이제 접어요 짧다고? 짜잔 으쩍 하토보 고기 꺼냈 거야 그래도 짧은 시간에 사이즈는 크게 안 돼도 4마리 잡아냈네요 별로 만족해야지 뭐 또 있지? 돈이 싸버려 뭐를 살려? 고기? 아니 고기는 고기 돋잖아 아 전복? 이거 혼무지만 잡을까? 아 전복 아 전복 아 전복 정국 감사합니다.